아예 너나 깜짝 툭 툭 헛 결정기가 충전되었군요 대화창을 닫고 결정기를 사용해보세요 다른 캐릭터로 대화창을 닫고 다른 캐릭터로 그럼 또 대화창을 닫고 결정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위상폭격 개시! 이걸로 하나의 인과를 뛰어내놨어 날 따라와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현재 퇴로를 확보 중입니다 다른 세계의 첫 소환이라 매우 힘 여기는 너의 첫 소환이라 그리 어렵지 않았네요 전투 주의가 필요한 순간이 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투에 들어가 주세요 이겨내겠어 전투 주의가 피자 저와의 대화를 종료한 뒤 자, 다음은 캐릭터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보죠 저의 안내에 따라 화면을 터치해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저의 유도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휴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쎄서 그래서 소환이 적혀져 있다 저의 유도에 따라주을만한 거죠 저의 유도에 따라주기까지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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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각성한 히힛 그래 믿기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러니 너의 현잰 내가 타고 있는 그 반응로를 이용해서 끌어메이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의 안내에 따라 화면을 터치해주세요 휴먼 소원 모드에 진입자 저의 안내에 따라 소원을 진행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휴먼 공간에 미카수 어떠십니까? 이게 모두 그럼 소환을 완료했으니 전장으로 돌아가죠 저의 유도에 따라주세요 저희를 도와주겠다 하시니 오퍼레이터를 선택 오퍼레이터마다 자! 저의 안내에 따라 오퍼레이터 스킬을 선택한 뒤 전투에 활용해보세요 작전구역 진입 완료 전투 개시 그럼 여기서 이 대화를 종료한 뒤 오퍼레이터 스킬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 대화를 종료한 뒤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섬멸 완료 다음 명명은 몇 시? 자, 저의 안내에 따라주세요 자, 저의 안내에 따라주세요 자, 저의 안내에 따라주세요 전투 개시 잘 모르겠다 일어나서 전투 개시 전투 개시 중에서 폭량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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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